자, 그러면 한 가지 방법 드릴게요. 뭔데요? 섹시춤을 보여주면 섹시춤을 보여주면 그럼 내가 한 번 불러주면 섹시춤을 내가 보여줘 눈 배려 눈 배려, 눈 썩어 나한테는 러블러브 하는데? 어떻게 해준다고? 어떻게 해준다고? 내가 이기게 해준다고? 아니지, 그러면 이렇게 할게 섹시춤을 보여주면 내가 말을 하나 더 할게 어때? 괜찮은 기분 같지 않아? 섹시 댄스? 진짜 이 사람 근데 진짜 내가 저 사슴눈는 뭐예요? 너무 애절하게 쳐다봤다 섹시 댄스? 무릎 다 푸냐고 싶어 어떻게 쳐다봐, 섹시 댄스 다른 거 대신 뭐 해줄 수 있겠어? 애교 보고 싶어 애교? 근데 어느 생활에 애교가 이렇게 많은데 저거 귀신 저거 어쩌고 저쩌고? 나 좀 끔찍하게 해줘 나 끔찍할걸? 맞네 진짜 육놀이 누가 하자 그랬어, 애교 오늘 많이 버럭 가시네 음식이나 만들걸 귀신 꿈, 나 저거 본 적은 있거든 아기가 하는 거잖아 어떡해 괜찮아요, 자기 애기가 타서 엄마야 아이고 진짜 웃어라 아이고 아이고 웃었다, 진짜 나 꿈 꿨어 나 꿈 꿨어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나 꿈 꿨어 나 꿈 꿨어 기신 꿈 꿨어 기신 꿈 꿨어 기신 꿈 꿨어 아이고 웃어라 아이고 웃어라 미안해요 이번에는 진짜 알았어, 진해 가자 진해 아직 안 끝났어? 안 끝났지 아우 더워 알겠습니다, 미안해 눈 배렸겠다 아니야, 나 되게 좋았어 아마도 아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